안녕! 여러분들 인가 인가 반갑습니다. 잉혁민입니다! 안녕! 친구들! 나는 미니보라야! 보라야 보라, 오늘 뭐 할 줄 알아? 아니! 오늘은 말이야, 스파이더블을 변신해가지고 어? 나는 그러면 스파지마! 자, 오늘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이 보트를 탄 다음에 내려가서 탈출을 하는 그런 맵이에요. 너무 재밌겠다! 너무 재밌겠다, 스파이더맨! 스폰지밥! 스폰지밥! 빨리 와, 스폰지밥! 알았다! 스폰지밥! 스폰지밥! 어? 왜 지나가 그랬어? 아이, 누가 4매를 뺏어갔지 보람! 아, 타타타타! 이거 타! 오예, 가자! 타, 가자! 스폰지밥! 자, 이렇게 볼트를 볼트를 타가지고 저기, 앞에 아주 운 좋게 운이 좋아야 돼, 이 게임은 아하하하하하! 들어갔다! 들어가야 돼! 제발 들어가줘! 들어갔다! 어, 들어갔다! 우와! 엄청 빙글빙글 돌아! 우와, 빙글빙글! 눈이 빙글빙글 돌아버려! 절대 스폰지밥을 누르면 안 돼! 알았어! 자, 이렇게 여러분들 운에 맡기면서 가야 돼요, 여러분들! 네, 운이 안 좋으면 못 깬답니다! 우와, 너무 재밌어! 거기 아래는 뭐가 있는 거야? 우와, 블랙홀드로 들어갔다! 와, 엄청 레인보우가 있는걸? 어, 어, 나 떨어졌다! 아, 블랙홀에 들어가야 돼! 아, 못 들어갔어! 아, 못 들어갔어! 아, 못 들어갔어! 됐다, 됐다, 됐다! 가자, 가자! 이야! 자, 이렇게 구멍으로 들어가야지! 탈출할 수 있어요! 우와! 하 들어가! 눈이 핑글빙글 돈다! 우와, 변한 아니야. 높아, 높아, 엄청 높아! 가자, 스폰지 맛! 가자, 보라야! 가자 옆에 놔 이번에는 블랙홀에 딱 들어가길 바랄게 어 나는 블랙홀에 들어간다 이야 오 성공 자 이번에는 저는 블랙홀에 들어갈게요 헬로 가자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슈퍼마리오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프 가라 또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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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엄청 뺑글뺑글 돌아 엄청 돈다 또잉 정말 점프하기 대단한데 오 통신없어 머리아파 자 이번에는 또 블랙홀의 도전입니다 블랙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못 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아아 자 제발 들어가라 아 들어왔다 자 여러분들 저 들어왔습니다 케이크가 있네요 여기 뭐야 사람 뱃속 같은 곳인가요? 나는 블랙홀에 들어왔는데 난 떨어져 버렸어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로 가는 곳일까 아어 사탕도 있고 아 미디가 좋아하는 사탕이다 아이고 구름도 있고 아아 그리고 용암도 있다 아아 아아 와 이거 운이 좋아야돼 저게 엄청 많네 박스를 타고 가자 가자 이번에는 꼭 성공하길 나 진짜 성공할거야 짬풍 짬풍 꿀이 한번에 꿀이 나나요 신나는 노래를 들어주세요 와 엄청 돌아 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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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들어가자 뒤집혀서 가도 괜찮은건가 싶네 아 뒤집혀서 가면 안되는데 자 블랙홀이 잘 들어가야되요 어 들어왔고 블랙홀 들어왔구요 와 나도 이제 블랙홀 들어간다 자 이번에는 아까 용암도 헤쳐나가고 자 요기죠 아까 여기서 떨어졌었는데 민희가 좋아하는 사탕 사탕을 지나서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빨에 썩는답니다 어 제발 이건 용암이다 점프 어 오 오 오 점프 오 우와 우와 깰 수 있을까 오 오 오 여행이 간다 제발 이거 볼링장이다 볼링장 아닌가 뭐지? 뭐지? 뭐지 뭐지 뭐지? 뭐야 뭐야 저기 저기 구멍에 들어가야나봐 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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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좋아요 좋아요 자 길을 지나고 찾기를 지나고 우와 빨라 빨라 아 너무 골 때 들어가기 우와 어 제가 자연으로 왔습니다 여긴 도대체 어디죠 어 어 외계인? 외계인? 어 외계인 외계인이다 아니야 외계인들 외계인들 귀엽다 어 완전 귀엽다 그니까 말이야 어 어디죠? 어 뭐야 핑플록 여기가 핑퐁인가 봐 아 핑퐁 어 어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자 어 여기 지나가고 오 오 자 내려가서 어 이게 어디야 우와 무지개 도로다 어 우주야 우주 우주다 우주 다시 우주로 왔어요 자 떨어지지 말고 떨어지지 않고 제가 무사히 오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와 자 점프 이야 오 어디야 이거 또 어디야 대단해 오 오징어다 우와 오징어다 헐 여기 더 빅점프를 해야 된다고 어 어 저 저업 과연? 야 הא Vel 안돼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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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 Transport 자 이번에는 꼭 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 conv pequeña 조 frase 잡음! 잡음! 몇번째 모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번에는 꼭 볼 수 있기를 기도해요 여벤아! 어! 너가 빨리 여기 와서 나 쳤으면 좋겠다 알았어 내가 빨리 갈게 왜냐면 나 걸려갖고 못 나가고 있어 알았어 아! 적당히 먹을걸 오케이 여기 왔고 자 이제 케이크로 여기서 세번째 모는거죠? 이번엔 꼭 깰 수 있기를 빌어봅니다 오케이 여기 사탕 또 지나고요 아! 여기서 떨어질거 같은데 나 아니야! 각도가 안좋아 아! 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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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슬아슬해요 농암도 지났고요 오! 자 이제 여기 핑퐁 핑퐁인가 핑퐁이라고 안하나요 이게 뭐죠 아 농구 골대인가 어 뭐야 들어갔어 어 들어갔고 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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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레이싱 경주장까지 왔습니다 운이 좋아요 점프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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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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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왔다 운구 점프대 골 이제 날쳐라 오케이 어 뭐야 자 여멘아 라야 아 뭐야 너때면 못가잖아 내려봐 안녕 여멘아 어 그냥 그냥 가 그냥 가자 야 보트는 필요없다 야 보트는 필요없다 내가 짱이다 내가 짱이다 여멘아 아 못가 못가고 있어 여멘아 너무 느려졌어 너가 아까 기운 방법만 안했었고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미니보라님과 미끄럼틀 박스를 타고 구멍에 꼬리를 해서 탈출지원까지 가는건데 저희는 못갔어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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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이 안좋았어 아 우리 한번만 더 해볼까 아냐아냐 왜 나 여기까지 가보고싶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운이 안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맵을 플레이해보셔서 꼬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아쉽게 꼬리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라면 할수있어 자 여러분들 어쨌든 저희는 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로블록스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오 안녕히 계시오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안녕